우리 잔디깎기 위에 한번 같이 올라가볼래? 그래 됐다 여기도 이것저것 뜨긴 하는데 여기서 그냥 저 벽돌로 떨어지면 돼 요 벽돌 그 다음에 일자 드라이버 밟고 그냥 조기로 잔디깎기 기계로 점프 아 이 잔디 밟았었다 잔디 밟고 촤악! 하면 그냥 올라와줘 안 되겠구만 어 포인트다 와 여기 포인트가 있네 사다리 위에 저기 덩굴 타고 올라가면은 파인 벽돌이 하나 있는데 저기도 궁금하다 이빨은 어디 있는 거지? 아 이거 지금 찾았다 이거 아 씨 높네 근데 나 여기 일단 공급 박스 쪽에 있는 중 공급 박스 못 들어가? 공급 박스를 모르겠어 근데 지금 그거 말고 다른 걸 도전해보게 어떤 거? 저기 덩굴을 타고 제일 높이 올라가보여요 나 여기거든 나 더 뒤봐 와 뒤 나 여기 위에를 봐 테두리 따라가고 있어 너도 뒤쪽에서 테두리로 올라올 수 있어 저 뒤에서? 어 여기 있다 오고 있구만 여기 있어 유구치 오 되게 엄청 숨겨놨다 그니까 우리 그 거기 어디지? 유구치 병으로 막 쌓여있던데 이제 끝으로 가자 불개미굴 쪽이었나? 아 거기? 어 불개미굴에서 이어질 것 같아 보였던데 우리 불개미굴을 좀 안 보긴 했어 이거를 타고 저 제일 위까지 올라가게 올라갈 수 있을까? 근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일부러 거기만 딱 쫄려있던데? 수상하게 얘네 두 마리나 있네 둘이 얘기 중인데 걸렸지만 못이 어디야 어디야? 어 너 보인다 너 바로 위에 이파리 아 어떻게 올라갔어? 옆에 얇은 나뭇잎 밟고 올라왔어 고사리 같은 거 아 이거? 너무 먼 거 아니야? 근데 이거? 근데 뛰어서 점프하면 되더라 어떡해 못 올라가 너 갔다 올래? 오케이 오케이 될지는 모르겠다 어디 틈 얘기하는 거야? 왼쪽 위에 보면 벽돌에 빵꾸 하나 나 있는 벽돌 보여? 저희가 너무 수상해서 참을 수 없어 아 잎이다 아래를 보고 있어가지고 오 그래도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근데 여기서 길이 없어 저 저 옆으로 가야되나? 보여? 너 구경해야지 오케이 굉장한 탐험이야 사다리 쪽으로 가게? 일단 이 이파리들 밟고 올라가볼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 보여 오 어떤데 근데 그 위까지 다 올라가면 길이 없는데? 헐 그러게 사다리 위 사다리에서 와야 되나보다 그니까 그 아까 잔디깎이 위로 가면 사다리 위로 올 수 있거든? 아 거기서 오나보다 와 여기는 없네 진짜 그럼 너는 어떡할래? 어쩔까? 어떡하는 게 좋을까? 응 발톱 근데 모자라지 아 어 발톱 발톱 찾고 있음 되겠다 근데 저쪽 떡가나무 쪽이 없던데? 아니 느티나무? 이게 끝인가? 발톱은? 일단 그럼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 나 저 밑에 넌 그거 갈 거지? 응 도전 일단 여기선 못 가는 게 맞는 듯 음 오 슈퍼믹살 또 있어? 와우 대따 많은데? 이 주변에도 어디 연구소가 하나 있나 봐 맵이 안 밝혀지는 거 보니까 어 맞아 맞아 오 현장연구소 맵 다 밝혔겠다 이제 어 대박 어? 맞아? 어 아닌데? 여기 살짝 남았는데? 어? 그렇네? 그쪽에도 하나 있나 보다 응 너는 방금 어디 발견한 거야? 나 지금 여기야 어? 거기까지 넘어갔어? 어 음 이 빨간 거 찾으려고 했어 왜요? 와 사다리 쪽에서 유구치 되게 많이 뜨네 올라가고 있어? 아니 떨어졌어 근데 클로버 잎이 있을까 뭐야 이거 두꺼비 동상 알아? 저번에 어디선가 발견했던 개의 팔 같은데? 어 어디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층링 좀 해봐야겠다 헐 나 도착한듯 오우 뭐가 있어? 어 껌이 있고 와 여기로네 껌과 껌과 민트사탕 두개요 아 나 장가지 좀 가져올걸 여기 깃발 좀 세우게 정복했다고 와우 나방도 잘 보여 근데 진짜 나방은 한 마리밖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저쪽에 수레 수레도 막 손잡이 부분에 튀어나온 벽돌 있고 그랬네 난 오늘 굉장히 만족해 인생의 업적을 잃었다 할까 온 김에 얘네도 부숴서 먹어야겠다 하긴 근데 이런 데다가 유고치 두면은 사람들이 먹기가 너무 힘들겠다 안 그래도 배고픈데 민트 파편 먹어야겠다 이거 아 설마 미쳤어 껌 팠거든 나 솔직히 껌 안 팔라고 그랬다가 껌 팠거든 야 끈적한 열쇠 들어있어 와우 거기 있다고? 어 와 미쳤는데 이게 그거잖아 우리 타이어 안에 있던 상자 맞아 와우 와우 갔어야 됐네 결국 그니까 어 기념 샵전 남기고 와우 쩐다 하이 대박 대박 껌은 보라 고생한 보람이 있고 막 그러게 와우 이거를 여기다 숨겨놨네 도대체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었길래 나는 이렇게 된 거 저쪽 공구 상자 3층도 갈 수 있나 한번 봐 볼게 민들레 찾아 3만리야 난 공구 상자에 어떻게 올라가야 되나 보는데 쉽지 않은데 쟤는 우리 둘 다 지금 어떤 기회를 가고 있는 거야 됐지 그니까 개 짖는 소리도 난다 개? 응 저 멀리 어디 아 그래? 저 멀리 이웃집에서 짖나봐 와우 밤에 잘 들어보면 들려 아 목이 내 스토커 진짜 여기 지하도 있나봐 이 돌 땅 쪽에도 아 그래? 요거치가 뜨는데 계속 떠? 응 거기도 한번 대대로 탐색해봐야겠다 나는 잔디 타고 공구 상자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중 여기도 가능할 거 같아 나는? 완전 미세 깐뚜롤을 해야 된다고 진짜 초미세 진짜 초미세 올라왔다 올라왔어 휴 아 여기도 팝캡 두 개 있다 오 예 동네 사람들 저 저려봐주세요 좋아 이 화약 덩어린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어 여기도 유구치 있나봐 올린다 어 저 있다 와우 좋아 야하 아 아니 그 이 맨 위에 있는 거 같거든 발톱이 아 돌담 맨 위에 근데 돌담 중에서도 얘네 이쪽이 엄청 높은데 응 내가 길을 잘못 들어갔나? 한번 돌아가 봐야겠다 공구 상자는 볼일 다 본 듯 오 나는 일단 우리 연구소로 돌아갈게 긴 여정이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올라가지? 저쪽으로 가야되나? 아 한 넘어 산이다 정말 어떻게든 그래도 방법은 있을 거야 내가 저 위에 올라갔듯이 얘네 되게 풀 타는 거 좋아하나봐 난 이제 타이어 들어가 볼게 와 너랑 나랑 천센티 떨어져 있어 요거 기계에 연결된 믹살 모듈 있잖아 이거 딱 세 개였거든? 슈퍼믹살도 딱 세 개잖아 아 야하 야하 탐험에 보상을 얻었구만 뭐야 여기 발톱 있다 했는데 발톱은 못 찾았어? 어 이런 뭐야 퐁당 뭐야 나 상자 열어볼게? 응 얏 저쪽이구만 오 요거치 두 개 오 예 제작법 같은데 이거 물에 젖은 제작법 폭탄 화살 음 거기 화약 필요한가 보다 아 그러게 금니빨도 주지 나 어떻게 너 있는 쪽으로 가볼까? 일단 나 있는 데로 한번 와볼래 그러면? 오케이 오는 길에 그쪽 표시 안된 부분 연구소 한번 찾아봐도 될 듯? 어 멀다 멀어 요인 또 엎드리고 있는 보라 군인이 있네 오 그리고 폭탄 든 군인은 또 다른 색이야 되게 많네 사실 뭐 얘네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던지 아 여기 이빨통 있는데 표시 아 하면 내가 못 가구나 아 슈퍼믹스알 저기 있고 이거 베리 가까이서 보니까 겁나 크네 어 여기 팝캡 하나 더 있다 근데 여기 연구소 알림은 따로 안올린다 분명 하나쯤 있을텐데 아니면 이 밑에 초록색 곰팡이의 성 그쪽 밑으로 내려가서 있는 건가? 그럴 수도 있어 여기도 덩굴이 이리저리 뻗어있네 와 여기 목이 진짜 많다 근데 그치? 바치잖아 완전 이 믹스테이프는 뭐지? 푸어썸 포인슨 오미 글램 믹스 글램? 나잖아 아니 애들 각자의 믹스테이프였나 보는가? 글램 나지 아닌가? 아니지 않아? 모르겠다 오 야 까마귀 방금 나 날개 하나 떨궜다 까마귀 얼굴 밀착취제 갑니다 지금 어디 한번 찍어줘 지금 여기 내 클래프라도 까마귀 얼굴 보려고 했는데 나 지금 너 있는대로 가는 중 어 너 보인다 이제 상봉 와 까마귀 됐다고 쟤한테도 걸리면 보였다 옆모습 오 까마귀 얼굴 봐 와 쟤한테도 걸리면 잉어한테 걸린 것처럼 죽지 않을까? 그럴까? 한번 쏴봐 궁금은 하다 안돼 안 맞아 안 맞아? 딱 통과야 이 위에 저거 하나 있지 않아? 과학 포인트? 저 위에 있다 베리나무? 어떻게 올라가? 어떻게 올라가 근데? 어디쪽에 있는데? 이 멀리 와봐 여기 뭐야? 이거? 아 뭐야 어떻게 올라가? 이쪽인가 그나마? 높은데 여기는 리얼 경사로 계단 한번 만들어야 될 듯 높아 그럼 이제 우리는 어쩔까 와 털 겁나 빠지네 쟤 탈모인가 봐 일단 우리 슈퍼믹설도 해야 되긴 하거든 맞아 근데 이거 한번 내가 배치 뭐 얻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걸로 열리나 안 열리나 한번 보려고 바울이 베리 먹으러 왔다 마당에 나는 호랑이 와 나는 아까 그 덩굴 겁나 올랐을 때 키 있던 거 아직도 충격이야 맞다 우리 이거 이끼도 채취해야 돼 아 맞다 나도 내려갈게 아 여기 잠김이네 근데 안 열리네 그치? 그냥 잠김이었어 저도 내려갑니다 이 바닥에 있다고? 야 이거 3티어 근데 단검 있어야 되나 본데 3티어 단검? 어 3티어 또 와우 물에서 하는 건 다 단검 아니야? 어 맞어 아 3티어네 진짜 아 우리 위도우 단검 만들어야 되구나 까마귀 같네 쟤도 루틴이 있는 듯 나 혹시 모르니까 성 밑에 밑바닥 한번 탐색해 볼게 너 그거 있어? 헬멧? 어 헬멧 가져왔어 아 이 물벼룩들 겁나 따라다닌다 그치? 응 너무 싫어